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로 류경기 전 서울시 부시장이 낙점됐습니다. 전략공천을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는데, 이로써 현 나진구 구청장과의 서울시 부시장 출신 간 맞대결로 대진표가 압축됐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류경기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 후보의 전략공천이 확정된 것인데, 이로써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현 나진구 구청장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시 부시장 출신으로 흥미로운 대진표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경기 후보는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통한 높은 전문성을 강점으로 당내 후보자 면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로 함께 출사표를 던졌던 같은 당의 성백진 예비후보와 강상만 예비후보 모두 당의 전략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두 후보 모두 탄원서 제출과 항의 등을 통해 경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